지난 1월 9일 서울 앞구정동에서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교통정체 속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나 도주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건은 김호중이나 소속사 측에서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김호중은 운전 전 음주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팬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kbs는 김호중의 모든 방송 출연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부 팬들의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이들은 kbs 홈페이지에 방송국에 결정 제고를 요청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들 팬들은 김호중이 100억 원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나눴다고 주장하며 그가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조했다. 한편 kbs는 김호중의 행위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아동과 대중의 인성 및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국 측은 특히 다른 연예인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설례를 고려해 이번 방송 중단이 시청자들의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결국 김호중의 체포로 그에 대한 혐의가 공식화됐고 유명인사조차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음주운전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으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때 가요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마음에 영감을 준 이름 김호중.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에 대한 대중의 비난에 김호중은 숨기지 않고 책임을 지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성숙함을 보여주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과감한 조치로 모든 연예인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다. 현대사회에서 연예인의 역할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다. 그들은 또한 젊은 세대의 역할 모델이 되는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그동안 1년의 자선활동과 사회공헌을 통해 이를 실천해왔다. 최대 100억 원까지 적지 않은 금액을 기부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의 최근 범죄사건은 이러한 긍정적인 기여를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여전히 김씨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모든 연예인의 행동이 대중, 특히 젊은 층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김호중이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김연아에게 주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연예계 모든 스타들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될 수도 있고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호중은 노련한 보컬리스트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다. 그의 음악과 봉사활동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지역사회의 희망과 나눔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비판의 폭풍이 지나가더라도 김호중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 회복력과 연민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1993년 울산에서 태어난 김호중은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 밑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성장했다. 그녀의 사랑스럽고 겸손한 양육은 그의 성격과 성격을 형성했으며 이후 그의 음악 경력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호중은 고등학생 때 방송 공연을 통해 음악에 대한 열정을 찾았고 그때부터 음악은 그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일부가 됐다. 최근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 처음에는 이 사건을 부인했으나 나중에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는 그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많은 팬들과 여론이 그의 태도와 실수에 대처하는 방법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김호중이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성숙함과 책임감의 증거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팬 커뮤니티는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김호중에게 큰 공감과 응원을 보내왔다. 그들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엔 실수를 받아들이고 수정하십시오. 이러한 지원은 그가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김호중의 음악적 재능과 그간의 긍정적인 기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높이 평가되고 있다. 비록 그의 잘못된 행동이 실망을 안겨주긴 했지만 자선활동과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그의 능력과 긍정적인 효과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그 결과에 직면하고 더 나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은 그가 앞으로도 그의 경력을 계속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김호중은 이제 한국 가요계에서도 낯설지 않은 이름이다. 그의 음악 경력은 학창시절부터 키워왔다. 고등학교 시절 보컬 레슨을 시작으로 노래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점차 타고난 음악적 능력을 변화시켜 나갔다. 김씨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그는 노래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틈틈이 연습을 하여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그가 점차 대중과 음악 전문가들의 눈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호중을 폭넓게 대중에게 알린 첫 번째 사건은 중학교 3학년 때 kbs 프로그램에서 열린 음악 경연대회였다. 이는 그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공연한 것이기도 하며 이는 그의 전문적인 음악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호중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음악적 실력을 쌓고 공부하기 위해 독일로 건너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독일에서 2년 동안 유명 가수들의 지도 아래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며 국제음악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혔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노래 실력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열정과 경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귀국한 김호중은 다수의 주요 음악 대회에 참가하며 전문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는 2020년 조선 예능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예선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프로 가수의 꿈을 이어갔다. 김호중의 음악적 여정은 노력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끈기와 진실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다. 김호중은 재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인내와 회복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의 음악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 시작됐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김씨의 경력에서 기억에 남는 하이라이트는 2020년 8월 첫 번째 생일을 맞아 kbs에서 열린 첫 단독 콘서트였다. 이번 콘서트는 김연아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티켓이 매진되는 등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콘서트에서 김씨는 자서전적인 노래를 연주했는데 각 노래는 자신의 삶과 예술적 여정을 이야기하는 장이었습니다. 그의 진심과 열정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콘서트를 다룬 다큐멘터리 유필룸은 관객수 기록을 경신하며 대중들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 앞으로도 김호중씨를 응원하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다음 음악 이야기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